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침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래층에. 그런데 아래층에 침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디별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래층에 침교하실 분들은 구디별을 가지고 내려가셔서 침교하실 것 같습니다. 이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빠진 것 없이 이렇게 저희가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. 저희 나라가 한 것은 아니고 교역에서 또 소중한 마중을 백불을 보내주셔서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성기기로 문명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침교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문메술이 그대로 진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묵사가 경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요. 우리가 여기 합신기도 제목이 될 때 이 합신기도 가진 후에 그렇게 축도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찬송하고 합신기도 가진 후에 우리 축도는 오늘의 모의한 교회에 다닐 미션 장도신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셔도 되고 오늘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일어나서 침교하시고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아래층에 이렇게 잠깐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잠깐 시간에 손 좀 바꾸시지만 다시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